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다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배님 반사신경이 그 모양이죠 역시 나 만만하지 에이 좋군요 야 근데 저는 만만한 게 훨씬 나은데요 혹시 기억 못해? 나도 이게 뭔 감정인지 모르겠다 에이 씨 진짜 어떤 남자들 그러지? 보면 짜증나는데 안 보이면 또 궁금하고 그 사건 용의자 특정했어 당분간 우리 엄마 좀 따라다녀 이 사람 우리 사건 용의자일 수도 있어 그저 난 꿈을 꾸며